방파제를 중심으로 바다 풍경이예요. 풍경으로 보이고 저쪽 방파제도 있고 배들이 묶여있네요. 저쪽에는 완도대교가 읍내로 안나가고 여기 면수제재에 있는 은행에 들려서 세금 내고 그리고 집으로 가면서 바닷가 옆이라 좀 들렸어요. 들려서 좀 찍고 가는 길이에요. 여기 정장에서 좀 쉬었다 갈까? 더우니까 정장에서 좀 쉬었다 갈까? 정장들을 잘 지었어요. 신발 벚꽃으로 가잖아. 그냥 신고가 지저분한 기술. 아 여기 앉아서 여기는 누가 드림거져를 못 보는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고 봐. 여기 정장에서 그래서 내다보니까 피서철이 돼서 차들이 많이 이쪽으로 올라올요. 평소에나니까 차들이 안 다녀요. 근데 오늘은 피서철이 돼서 차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 좀 그늘지니까 그늘지.